안녕하세요 로보티즈에 왔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은 오픈 매니플레이터 X고요. 로스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저가형의 교육용 매니플레이터를 구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세트를 만드는 데 한 200만원이면 된다고 하거든요. 상당히 좀 싸게 만든 거죠. 그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는 조금 고급형이 하나 있거든요. 고급형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 저 가격은 1,400만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로보티즈의 제품명은 오픈 매니플레이터 X였습니다.